저 친구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곤희 씨라고 사랑과 평화에서 건반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들은 다 했었어요 이곤희 씨가 이끄는 조항조 밴드입니다 이곤희 씨가 이끄는 조항조 밴드입니다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랑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 난 더 이상 지치는 몸조차 비워들함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날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난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날씨가 이끌어 날씨가 이끌어